SK 사장님이 협회 사장이었으니까 갔는데 나한테 조용히 그러는 거야. 나는 SK 사장인데 맨날 KH 선수한테만 상징하는 거야.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대놓고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거 다 느껴지더라고. 야 나 아프리카 시상식 김봉준이네. 이 새끼 TOP5 발표할 때 알죠? 이럴 때 표정 보셨죠? 너 못 받아가지고 필량 부린 거야?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생각해도 봉준이었는데. 근데 나는 철교 형은 대상 못 받아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 형 타고 못 받아가지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철교 형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일단 시상식에 아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돼? 아 말해! 괜찮아. 아 근데 시상식 뭐 지났으니까 대상 3명 뽑는 게 많이 안 돼. 나 이거 진짜로. 아 그럼 진짜. 아 근데 내가 하나만 할게. 대상은 진짜 한 명 뽑으라고 그 상 자체가 그게 대상인 거야. 인정. 왜냐면 뽑기 힘드니까. 만약 이번에 예를 들어서 MBC에 정준하 유재석 힘들었잖아. 누구 뽑기. 근데 유재석을 줬잖아. 동시에 안 줬잖아. 그걸 뽑으라고 하는 게 대상인 건데. 맞아. 나 3명 뽑은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인정. 근데 또 중요한 건 TOP5인데 TOP6래. 아 맞아. 아 갑자기 한 명 든 거지. 맞아 맞아. 깜짝 놀래. 근데 거기에 또 족여가지고 또 그렇다고? 족하셨지? 안돼.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내년에 진짜 잘하면 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거기서 뜨는 것도 우와. 몰라 demokrat.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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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아 확인. ax fix 중생. 한 말로 오메폭에 여기 있어갔다. 흘러흘러 흘러. 어 괜찮아 진짜 충목을 기다리고. 아 그래. ㅋㅋㅋㅋ niemand nhất prem가 hubbro 신상. 걍 불가 refers. 영화 했으니까 달도 채우고 странta. ㅅ기말씀에 잘 Vad 읽고 eatsogether. 따내날지 ? 아 진짜. 무슨 일이 있어가 뭐 이렇게 험어. 아 그래 괜찮아 이ifullyω. 괜찮 immort 같은거야 Koch compkä native师 홍거들 N urgency 신이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신이 실수할 수도 있지 와 마주까지만 하네 이 형이 아 갑자기 신얘기 야 근데 봉준이는 솔직히 이번 연도 대상 후보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형 그 뭐야 형 언제 가야지 형 1년 미뤄 너 언제 갈거야?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1년 미룬다고 하잖아 니가 말 안해도 안가 이 새끼 군대 시험 보다 군대 시험을 안 봐 이제 얘 원래 5월달에 간다고 했어 의경은 시작을 봤는데 12월달에 체력 테스트 합격했는데 그 뺑뺑이에서 떨어졌어 대면 간다 마인드야 12월은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나 이 형도 안갔어 같은 수원이었는데 1월부터 시험 보고 대면 가고 안되면 안가는거지 그래 1년 미뤄 형은 1년 더 미룰 수 있잖아 그래야지 형은 끌려가고 아니 형은 그거 뭐야 연봉 말해줘 나 연봉 제일 많이 봤을때가 9000이였어 나랑 똑같네 나도 그쵸 근데 인센트 다 합치면 그때 한해에 벌었던게 1억4천이 제일 많아 SK였어? SK 인센이 진짜 역대생 인센에 대해서 궁금한데 SK 인센이 어떻게 승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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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00도 받고 얼마였지 승리수당이 승리수당이 그거잖아 애교할 백승 100만원 진짜? 1승 100만원 1승 50만원 팀 2경호 당이 2경호 근데 그게 50만원 100분인데 반주고 포시로 올라가면 다 주고 오 맞아요 그러니까 포시로 못 올라가면 25만원 50인데 포시로 올라간다 그럼 나머지 다 다 주고 아 나머지 안줬던 걸 다 준다고 정립되 있던거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이기면 원래 50인데 25만원 줘. 근데 포스트시즌 올라가면 그 안줬던 거를 다 준다. 와 대박이네. 포스트시즌 가능성으로 소리 지르겠다. 야! 내가 왜 우연했지 않아? 왜 500만원! 저거! 진짜 소질들고. 적돈 받는 기분이다. 오 좋다. 거기다 옵션 한 2천만, 3천만 받고 우승 상금 한 1,100만 받고 할까? 너무 좋다. 4천원, 5천원 정도. 무슨 인센으로 우리 연봉 받았네. 경기부여가 존나 잘 dark 하셨orable. 진짜 좋았네. 우리 MBC는 그런 거 없었어. 팀이기든 지 stressed, 자기만 이기면 20만원. 그러니까 팜져도 내가 이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STS랑 MBC랑은 가깝잖아. 우리들이 가깝잖아. 근데 얘네. 근데 얘네 팀은 자기만 이겨도 돈받고 우리 팀은 내가 이겨도 팀이 이겨대로 돈을 받아. 아 우리 팀 그래. 근데 우리가 수범이랑 가치는 만나면 수빈 만나면 이 새끼 존나 철구 있어 팀이 졌는데 어 이 새끼 왜 이럴지? 이 새끼가 이긴 거야 아 맞다 아 이 새끼가 위너스 잘해 지고 보이더라? 위너스 올킬럼 400이야 아 진짜 야 올킬럼 4번 했잖아 씨발 아 난 그런거 몰랐어 아예 한 번에 400이야 기억이 안나 아 내가 그랬어? 그 특히 그래서 우리가 공군형 할 때 저 나갈게요 진짜 공군형 할 때 아 갑자기 이가? 올킬럼 좀 많이 봤는데 아 아 나 기억이 안나 나 이 형호 보니까 생각난다 이 형호 때문에 나 90만원 못 받았잖아 왜왜왜 나 KT 3킬 했는데 이승기 때문에 에스.. 에스.. 아니 에스 데이스 김민환 킨거야 둘 중에 한 새끼만 얘 한 번 이기면 되는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씨발 킬당 30만원인데 얘만 지금 90 들어오는데 그때 그 90만원 얼마나 큰데 알겠어 알겠어 아니 형 그거 누구누구 잡았는데 그때 그때 아냐 말 안할래 황경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그냥 지금 아이 그 있잖아 아 오케이 이렇게 대충 2천원 하면 됐다 어 아 천수 형도 잘했어 잘했네 천수 형도 잘했네 천수 형도 잘했네 어 잘했는데 아니 아니 SK랑 하면 대박이었는데 왜? 승리성 두 배였어요 SK랑은 오오 대수년도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아 맞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SK 이렇게 한 번 했다 그러면 진짜로 아니 근데 우리 팀도 말해도 돼? 뭐 우리 팀은 MBC 잡으면 W였어 아 맞아 그거 있었어 우리 팀은 MBC 잡으면 W 통신사 더비 근데 이 형은 뭔지 알아? 이 둘이 라이벌인지 몰라 관심이 없어서 팬들이 MBC랑 스파키즈 여기는 라이벌인 줄 알잖아 아니 근데 왜 라이벌이야? 아이고 대꾸대 아니 스파키즈랑 MBC잖아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솔직히 지금 MBC랑 엉게임리인지 게임이 되냐 우리 많이 잃었는데? 아이 아니지 형 있었을때부터 알잖아 그지? 게임이 안 됐어 MBC대 엉게임 누가 엉게임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조작범 박찬수밖에 엉게임 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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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그다음에 이승훈 진상 아나 아 아 엉게임인지 게임 안 돼 MBC 누구 있는데 근데 MBC에서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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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이 존나 세잖아 아니 내가 딱 말할게 폴로울때 우리가 인정한 팀은 솔직히 말할게 SK KT밖에 없어 진짜로 그래서 망한거야 야 우리 잘했어 선수만 안팔았으면 우리 무조건 2,3위였어 맞잖아 맞어 선수만 안팔 MBC를 만나면 안 돼서 어 진짜 솔직히 SK 딱 말할게 도택명세 아 제발 박자영만 만나라 그랬고 KT는 진짜 솔직히 05 빼면 무조건 1세인터가 인데 위너스 시작하면 05 내한테 우리가 다 졌지만 3대1로 우리가 많이 이겼고 아니 위너스 시작하면 우리가 2등이었어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거 같아 위너스 하기 전에는 진짜 맨날 꼴등점에 돌고 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위너스랑 아니 그니까 나것만 아니라 팀원들도 잘해 줬고 진짜로 그냥 그리고 고창에서 나중에 가서는 위너스가 있으면 걱정은 안 했어 아니 왜냐면 아니 나 아직 대기회실로 기억나 영우랑 만났어 내가 친할땐데 영우 내가 한 7등이 우리가 3등이었어 근데 난 당연히 영우랑 안 만났어 씨발 마음이 편했지 와 오늘 1승 했다 했는데 당연히 영우만 이기고 우리 팀이 3대1로 이겼어 영우가 막 영우야 어떠냐 요즘에 아 형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위너스 시작했어 16승 2패 영우가 다 이겨 나 그것만 벼러고 있었어 그래서 한 8등에서 진짜 1등인가 2등 됐어 진짜 그게 그거잖아요 SK도토리사건 우리가 꼴등이었어 원래 우리가 원래 10등이었어 정규리그 때 1,2라운드 6라운드까지 있을 때 3,4라운드가 위너스였는데 1,2라운드 때 꼴등이었어 공공비 세웠어 근데 연성이 형 최연성 감독님이 정강 감독님 사이가 안좋아 정강 감독님 사이가 안좋아 정강 감독님 사이가 안좋아 그거보고 근데 진짜 호첸스텝이다 진짜 그렇게 빡 돈고 정말 완전히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감독이 형 때 최연성 그니까 이지훈 감독님도 해가지고 위너스 때 복수하자 위너스 시작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2등까지 올렸는데 1등이 SK였는데 SK랑 딱 결정이 된거야 와 2등이 1등이야 영우야 역삼킬잖아 아 위너스에서 그게 아니라 위너스 때 승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 5라운드 때 붙었는데 재혁이 형이랑 포트리스 한게 양가치 그라씨 그거 양가치 그라씨 그거 양가치 그라씨 그거 이기고 1등 돼가지고 정석이 형 진호 형 도경이 형 이렇게 셋이 해가지고 도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더 대단한게 원래 SK 열받으면 다 대기실로 싹 들어가잖아 거기서 도경이 형 대기실로 따라 들어가서 연성이 형한테 야 이러고 던지고 왔어 야 잠깐만 기억이 안난다 야 그건 인성 쓰레기 아니냐 진짜 아니 근데 난 게임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웃기겠어 넌 모르잖아 넌 모르잖아 아 그니까 웃기잖아 야 근데 야 영호야 우리라고 하지마 너라고 해 이 자식아 뭐 우리야 맞잖아 어 어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근데 그게 싸이월드에서 시작된거잖아 취약된거죠 싸이월드에서 모르는데 아니 그 그냥 킹혁 도배잖아 싸이 메인 그 사진에다가 연성이 형이 우리가 1등 케이티가 11등 올려놓고 그 아래 키 그그그그 도배했어 그랬는데 근데 그 전 광안리에서부터 안좋았지 거기서부터 이제 싸이고 싸인거 아 진짜 약간 라이벌이었네 있었어 라이벌에 따라서 그 연성이 형이나 보경이 형이 사이가 안좋았어 아무도 관심 없어 뭐야 말하지마 야 그게 1승이란거야 3승중에 어 형 너 연봉은 얼마였어? 최고 많이 받을 때 오 그거 궁금하다 내가 얘기로 3년 계약 이렇게 한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아닌가 영어 말했잖아 방송에서 나는 원래 1년 3억 받을래 2년 2억 5천씩 받을래 2년 선택했잖아 맞지 나도 그거 들었어 그냥 왜냐면 이형 연봉이 높아 높아가지고 근데 나는 그거야 솔직히 이제와서 얘기하는건데 무조건 나는 최고만 해달라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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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야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SK랑 이제 355끼리 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준거죠 2년에 2억 5천? 아니 1년에 2억 5천여지 1년에 2억 5천여지 그러니까 총 5억 2년에 5억 형은? 어? 나 말해 그냥 난 알아 난 알아 나도 알아 난 2.2 1년에 2억 2천여지 맞아 1년에 2억 2천여지 근데 근데 옵션까지 하치면 나보다 아니 근데 옵션 달성 못했어 나 근데 막 그거잖아 원래 더블렀어 더블렀는데 프로틱 안 준다고 한거야 그러니까 옵션을 해달라 아 아니야 거기서 옵션 해준다고 한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못해주고 이거에다가 옵션 어떠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형이 원래 내 연봉사 스승님이었어 내가 이 형한테 연봉사에다가 카톡 때렸단 말이야 카톡에 문자였지 문자 때렸는데 너 무조건 3억 이상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 3억 이상 받아야지 어 맞아 무조건 받아야돼 무조건 받아야돼 무조건 받아야돼가지고 받아야라 근데 내가 2년 2억 했다고 연락하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잘못한거 같다고 그럼 어서 태병형 늘릴게 잠깐만은 김윤중 1년 별파리보다 적은데? 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아니 그 얘기 같잖아 영중아 맞아 맞아 너가 이 형을 전성기 이긴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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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맞잖아 맞네 맞네 아니 또 니 새끼 때문에 별폭소 안 터지잖아 이런 말 좀 하지마 야 이제는 시대가 다 뜰잖아 아 다 뜰잖아 왜 나는 나는 뭐 9천만원이 최고였지 9천만원 어 9천만원 최고였지 아 똑같았네 근데 MBC가 옵션 그런거 없지 않았어 없죠 아 그냥 완전 센 굿즈 나는 옵션 좀 있었어 넓지 않았어 많이 받았어 나도 내가 내 강밥에 좀 많이 받았어 그냥 팀이 좋은데 그렇다고 아 우리는 내가 9천만원 받을 때 내가 한 40승 했어 좀 잘했어 우와 프로리브 40승 영훈함이 2등이었어 그 다음에 명훈이가 경희수가 전학 때 3등이었는데 1억준대 근데 MBC 망했어 그래서 8게임당 간거야 진짜야 8게임당에서 얼마줬어? 아 맞아 8게임당 9천 주다가 6개월 9천 주다가 내가 좀 못했어 바로 3천 됐잖아 하하하하 우와 6천을 깎아보여? 그렇지 6개월 했어? 6천을 깎아보여 그리고 팀 리키드 갔다가 이제 아프리카 온거지 우와 얼마나 못해 할 맛이 안될거 같은데 진짜 너무하다 야 팀 리키드는 그때 그거는 뭐 괜찮았어? 그거는? 나쁘지 않았어 그때는 뭐 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재미로? 내가 쓸바쌤 간다면 시발 스트릿클럽 간걸로 만족했지 비터가 스트릿클럽 보내줬거든 비터 땡큐 얘는 내가 올 때 돈 필요 없어 뭐야 여자맨들 아 뭐야 근데 하승 얘기 계속 해달라는데 하승 모르잖아 근데 JD형님 안계시니까 뭐 하승은 근데 그거는 여기 없으니까 얘기했어 근데 다 알지 난 다 몰라 난 다 아는데 아 역시 끼리끼리 놀아서 다 안해 아 모르겠어 난 뭐 박수로새끼밖에 잘 몰라 재동이 형이 있을 때 재동이 형이 이렇게 한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 얘기하면 좀 그렇지 김봉준 연봉은 얼마야? 600 아 너 처음에 600이야 아니 근데 600은 팀에 들어가면 주는 거야 아니 근데 처음이 아니라 끝이 600이었다고 너 뭐 한 게 뭐가 있어 인마 아니 이 형 아무 말 못하잖아 난 3승 7백지 이 형은 3승 18백 했잖아 아이 숲상패야 정리해줘 결승에서 와 저 어떻게 나랑 똑같냐 말도 안 되고 졌잖아 결승에서 막말로 나땜에 얘가 살았어 내가 이겼으면은 정명훈이 MVP야 얘 그때 인구수 120 대 30명에 졌어 뭐야 누구한테 누구한테 인정현한테 인정현한테 KT저분이죠? 저한테 그걸 졌다니까 얘 그런 게임 많아 얘 나한테 공감해야 돼 정명훈이 MVP인데 나한테 들여놓은 거 아니야 너한테 뭐가 있어 너한테 나한테 들여놓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짜 120 대 35이죠 120 대 40 아니잖아 그 정도 아니잖아 그 정도야? 말은 아니잖아 말은 아니잖아 영어도 괜찮은데 150 대 50이었는데 어? 오케이 디파 오거지 해봐 게임 끝났다 디파이 막 박히고 그랬나보네 개 잘했어 그때 인정현이 잘했어 저기요 150 대 55 난 아직도 이해가 안가 뭐? 왜 최우선을 쓸까? 막말로 그때 이형우 놀아라 난 이형우만 생각했어 진짜 이형우 이형우 좀 막 아니 근데 이형도 느낄 거야 솔직히 솔직히 야 야 그런가가 있어 SK도 있어서 이재동 저격으로 이승석 쓰잖아 알지? 인정하지? 아니 근데 승석이 형 그래도 잘 이기잖아 잘했어 한 번 이겨놓고 자꾸 자신감 있으니까 팀 마다 있다 아니 나도 있어 난 나아가 있어 난 나아가 있어 아 맞아 맞아 팀마다 저격 다 있어 팀마다 저격 다 있대 김태경 상대로 우리 1장 우리는 재동이 형 재동이 형은 아 저저로 붙인다 그리고 세경이 형은 성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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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은 뭐 누구 웅진 저격가든 그 정현이 임정현 이재동 저격가든 KT 가기 재동이 형은 다 저저전했는데 KT 가기 우리도 현우하고 걔가 왼손으로 했어 이거 뮤탈컨 잘하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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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잖아? 아 왼손이 아니라 키보드 키보드 그거 화살표 이거 화살표 표로 그니까 뮤컨 할 때 화살표로 써요 아 요한이 형처럼? 뮤컨 할 때 화살표로 써요 근데 그니까 그니까 엄청 유리해 그니까 저저할 때 거의 스페셜 리스트 저저할 때는 KT에서는 앉은 마였어요 저저 4번에 며칠 다 이긴다 많이 들었어 그정도야? 실질적으로 다 이겼고 거의 다 이겼지 그리고 티어져도 그랬어 티어져도 앉은다 많이 들었어 다 졌지 그때 제동이 형 한 번 이기고 다 지더라고 그래서 계속 쓰기 써요 어쩔 수 없이 붙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재혁이 형 승석이 어 완전 잘했어 무조건 그 저저 붙인다 말이죠 둘이 잘했어 제동이는 잘 이겼어 한 주 더 시킬까? 한 주 뭐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이제 배부르네 괜히 국밥 먹고 와도 돼요? 아니 근데 얼마나 남았어? 봐봐 너무 많이 남았어 아 근데 진짜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냥 반 남았어 누가 술에 병따기 넣었냐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여기 따라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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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존나 많이 남았네 진짜 아 근데 안 들어간다 오늘 가 저번 음 텐션은 좀 금방 떨어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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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했는데 이 새끼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놓쳤네 아니야 여자 소리하면 안 돼 안되 안되 완전 안 돼 안되 용이 형 때문에? 응 응 cot 야 공준아 왜왜왜 민소라도 부르면 안되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돼 저 형은 그때 젊은 아빠가 저 지혜 지혜님 부르라고 아니 난 재미라도 와 민소님 부르라고 아니 뭐 활용 적죠 아니 맞잖아 아잇 야 잠깐만 팡이는 부르지 마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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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쁘던데? 어? 이쁘던데? 걔는 좀 엄청 이쁘다는데? 핵가닥 한거같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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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진짜 잘하더라고 아 그 울면서 철구 형한테 뭐라고 하는지 실제로 내가 봤잖아 방송 진짜 잘하더라고 추보미? 추보미 오면 누가 반겨줄지 무슨 얘기해 아 이제 아무튼 술을 안먹어 이제 중독박스 얼음 좀 부어봐 얼음 좀 부어봐 얼음 좀 부어봐 아니 근데 술을 안먹어 아니 느끼는거지 아 너무 쎄 아니 소주 너무 많이 탔어요 아 그래 아 진짜로 소주는 장애인이잖아 아 이건 아니야 아 깜짝놀렐라 깜짝놀렐라 아니 먹는데 소주 한 번 나요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때는 먹방하러 온거 같아 안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 야 안주 아니 근데 소주 너무 많이 탔어 아 진짜 안주 안주 다 먹었어 어떻게 저기서 넣지 그냥 여기다 넣어? 어 그냥 넣어 넣어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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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이거 누가 아 삼성이가 또 백개랑 질사개랑 백개 고맙습니다 탔어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아 진짜 밀정투답게 이야 진짜 진짜 원샷 해야돼 나 방송 쪽만 넣으려고 아 정말 남는 좀 먹지 슈르기 그 다 먹자 난 다 먹을게 아 먹지 나는 먹자 야 봉준아 응? 슈 quarter 근처에 마사지샷 없으면 아 그냥 마사지! 형도 좋아하잖아! 겁만 싫어하잖아! 아 이거 왜이래! 아 나 너무 피곤해. 진짜로. 방송 열심히 하면 그래. 인정하지? 진짜로 진짜로. 니가 빗댄 거야 이거. 원샷 때리자. 아 난 원샷 했어. 어 원샷 하지. 아 원샷 해! 왜 개많어! 아니 좀 먹어! 윗잔 좀 까지 말고! 아니 아니.. 아 근데 이 새끼 안 먹어요 여러분들! 아 이 새끼야! 계속 윗잔 깐다 술 달아달래! 아니 이정도는 윗잔 아니지. 영호야 이정도가 윗잔이냐? 아 삼성이가 또 배짱이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저한테 안쓰려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쏴주세요. 그럼 나눠줘! 아 그럼 이거 나눠. 어 에브레이션 줘. 몇 개 터졌냐고? 지금 몇 개 터졌냐고? 다해서 나눠줘. 7300개. 아 너무 부족하다. 100.3이니까 7,8이 50.6. 원천지 수 있다가. 와 바로 계산 달래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니 보통 그냥 이제 수수료만 생각하잖아. 저 사람 원천 지켜봐요. 원천 때려야지 원천. 원천 때린다니까 원천 때려버려요. 저만 그냥 잘 몰라 그냥 뭐 대충. 하자 하자 우리. 아 나 나 줘. 나 먹었어. 어 먹었어. 먹자 빨리 먹자. 많이 남았어 수수료 많이 남았어. 어 많이 남았어. 아니 나도 줘 나도 줘. 아 저번에 우리는. 저번에 어떻게 먹은 거야.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2백. 으아 200. 아 2백. 오 오 6분이 감사드립니다. 아 2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때. 오늘 앞둔 빨리 끝나겠다. 아 근데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방 좀 못해. 응. 나 대중국밥 먹고 올게어요. 지금 먹고 올게 혼자 가서. 시켜줘 아니지 시켜줘. 지금 먹고 와야 돼. 아니 국밥 시키면 안돼? 아 그냥 앞에 있으니까 잠깐 먹고 온 거 같고. 국배 있긴 있더만 아니 그럼 국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국밥을 먹을래? 영혼을 가면 안 돼 당신은 가 당신은 국밥을 먹든 뷔페를 먹든 상관이 없어 얘가 가면 안 돼 방금 사고고 당신이 가세요 아니 그러면 안주 뭐 시킬까? 아무나 시켜봐 배부르기인데 배부르지 국물 국밥 곱창전골 시킬게 감있네 아니 근데 요즘에 우리 그런 거 얘기해보자 방송에 대한 고추 방송에 대한 고추? 솔직히 승현님부터 안 말래 승현님부터 나부터 얘기해 봐 난 재미가 없어 방송이 내가 여기서 하나 만든 거 있어 뭐? 염보성 김태균 야킹 난 무조건 돼 헌팅하면 가자 알았어 김태균 왔고가고 염보성 이따구로 가서 우리 이대로 가자 아니 왜냐면 이 형이 대회 떨어지면 텐션 떨어지잖아 맞지? 야킹 가자 염보성 염룡조학으로 야킹 갈게요 염룡조학 승현님부터 빨리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방송? 아니 방송 스타리그 하면서 스타에 많이 집중했죠 아니 너는 진짜 올라가니 기적이야 예산을 무슨 스타에 집중해 나는 진짜 준비 잘했어 근데 1경기 대 리쿨을만 됐었으면 영호 이겼어 리쿨을 안했죠 실수로 아니야 리쿨 떨어졌으면 더 빨리 졌어요 왜냐면 이미 알잖아 형 알잖아 이미 궁사옥 끝에서 다 알잖아 야 그럼 너 뭘 해도 못 이긴다는 거냐 야 내가 마영 이길 때보다 지금 오맨팀이 영호 이길 훈련이 더 맞아 다 해야지 형 맞는데 형 왜 이렇게 마영 마영 그걸 야 클럽에서 같이 춤추고 근데 얘기할게요 나하고 부성형 욕하잖아요 어 이러면서 우리 사새끼를 좀 오모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재윤이 형 욕하지마 착해 야 나는 진짜 인정 안하는게 방세도 말해 아동성범죄나 살인자들은 인정을 못해 사형 때려야돼 진짜로 정말로 그래 그럼요 아니 근데 그 뭐야 태규 형이 그냥 그 실사 어? 민서? 자기야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요? 말해도 돼? 누구야? 꼬부기 잠시만 꼬부가 일로와 왜? 꼬부기야 나 진짜 안 몰랐어 나랑 친해 잠시만 깜짝 놀랐네 그냥 왔다고? 야 하이파이브해 야 이 자기가 확실히 매니저네 아니 아니 어디야 오오오오오옭 오오오오옭 왜 왜 꼬부기 오오 뭔데 일로와 꼬부기 꼬부기 와 퍼프 퍼프 여자 퍼프 오오오옭 와 이 새끼가 역시 씨발 감 있네 흐지형 활용적점을 안.. 메이저 된 이유가 있어 아니 태경이형 갑자기 왜 이렇게 웃어? 아.. 이쁘지 않아 귀엽지 야 샌바이스 왜이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코빅 일로와 와 아 다운데로 오세요 아 일로와 일로와 코빅 일로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 여기 앉아 일로와 일로와 코빅 와 아 오늘 야.. 텐션 떨어질 뻔했는데 올라갔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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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아니 근데 텐션이 떨어져서 그렇지 아 지금 막말을 너무 많이 했어 빨리 상관해 아.. 야 올라오세요 쟤는 왜 패자 붙었어 아 여러분들 왜 패자 붙었어 아니 근데 이거.. 아 잠깐만 개이야 뭐야 이 사람 뭐야 널 좋아해야돼 재욱이 형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해요 왜 불편해 여자가 왜 왔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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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남성이 왔다 환영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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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선 왔으니까 일로와 꼬부가 일로와 꼬부가 장난해 줘 일로와 꼬부가 하하하하 형수 뭐 해요? 진짜? 불가리 같은데? 페라리 아니야? 아닌가? 앉아 꼬부기 앉아 꼬부기 어 우세오 우세오 어 일단 앉아 부산 사시는거지? 어 부산 사라 어 일단 영호 이 새끼 돼지국밥 먹으러 먹는데 영호 이 새끼 쓰러졌어 오늘 술 안받나 보다 어제도 오징이 먹었어 나 돼지국밥 먹고올게요 아 아니야 영호야 아무도 앉아봐 영호야 먹고와 야 우리 여러분들 기랄일게 한 10번이면 되지 먹고와 영호야 왜 영호와 돼지국밥 아 그렇지 어 진짜로 어 빨리 강퇴하세요 빨리 어 빨리 도로깨 하는 사람 빨리 영호야 갑자기 머리살이 바뀌었는데 빨리 강퇴해주세요 아니 야 주모 하잔 줘 아 그래 실수하네 아 잠시만요 아 손님 대접이 진짜 아 친분 있다면서 아 나는 친하지 아니 친하지 손자도 했잖아요 어 진짜 손이 차다 네 너 좀 잡아 발음이 좀 잡아줘요 발음이 남았네요 어 아니 stream 아 왜왜왜왜왜왜 아 그냥 쉬는다고 그냥 쉬고 있어 쉬고싶어서 진짜 되게 뽀얗이다 아 근데 원래 이래요 어 나 처음 보는데 원래 이래요? 아니 이쁜 여자한테 봐봐 아무한테도 안 봐봐 고기 한잔 줘 진짜로 여기 다 취하신거에요? 아무한테도 안 봐봐 이 실물이 더 이쁘네 난 또 아프리카 시상식 사진보고 뭐야 이제 야 그건 인정! 포머스 사진 맞지? 아 죄송하다 그게 아니라 아 근데 누구에요? 누구에요? 아 잠시만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저요? 고메 고메킴 몰라요 야 너 조심해 너 소주병으로 너를 만들 수도 있어 너 말 좋아해 몰라요 진짜 농담 아니고 맞아본 적 없죠 왜이래 왜이래 진짜 이거 공주 형 막아 여자를 뭘로 안해 여자를 뭘로 안해 왜이래 여자를 뭘로 안해 컨셉이지? 컨셉이야 여러분들 컨셉이에요 왜이래 위험해 여자가 때려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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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잘 먹잖아 꼬부기? 아 재밌네 영우한테 미안한데 영우 다 낫다 영우가 오늘 텐션이 좀 빠졌어 영우가 왜냐면 전 아침까지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전 아침까지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아까 썰 들을 거 다 들었어 뻔해 어? 너 뭐 휴게 헤어졌다고 그거 아 아 아니 근데 웃긴게 그거 막 일처리 그 뭐랄지 다 끝났 다음에 저한테 문자를 진실이라 했잖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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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집행유예 여캔들한테 다 던졌는데 아 아 아 뭐야 뭐야 렉 걸린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베스트잉립 1,3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지우개 좀 눌러줘 아 지우개 누를게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그래 이거 채팅이 터졌어 이거 어 그치 너무 느리지 어 어 오오오오 감전동 또 싸우시대 아 진짜?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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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어 어 채팅이 지우개 한 번 더 눌러줘 더 눌러줘 쪼꼬목님 화력이 엄청난가 보다 계속 지우개 좀 눌러야 되나? 어 오오오 오오오 어 왜이래 이거? 채팅이 엄청 많아 잠시만 기다려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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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잠시만요 여러분들 얼릴게요 잠시만요 아 빨라서 오는 거야? 어 채팅을 한 번에 같이 치세요 아 아 진짜요? 어 아 아 아 나이가 어떻게 보세요? 나이가 춤을 이제 다섯시에요 이제 춤 다섯 아 진짜? 잠시만요 여러분들 얼릴게요 채팅 장점 어 어 지금 2만명 넘게 보고 있어서 아 저번이 결혼식 때 봤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몰라봤어요 아니 모를수록 아 어 잠시만요 아 저번이 결혼식 때 봤잖아요 아 채팅이 너무 심한데? 어 어떡해 이게 중요한데 진짜 이런거야? 딱 하셔서 어 아 그러니까 너무 터진거 같아 디벙을 할까?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봐 응 여기있나? 명호? 아 본방이 나니 8천명이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했던거 렉 안걸릴건데? 아 본방이 왜케 많냐? 큐뷰가 아 채팅이 안쳐져? 어 채팅이 안쳐져 지금 큐뷰가 7천명이야? 아 팝이면 또 본방 더 늘어나져 형 나 근데 500명으로 해놔 아 그래요? 이상한데 너무 원하고 아 진짜 왜해 아 왜 이렇게 투자좀 해요 아 일부러 안 넘기는거지 아 일부러 안 넘기는거지 아필터 원래 1500 그냥 배비도 1500 되잖아 어 나 일부러 안해 너 500 이상 넘어가면 좀 빡세긴해 근데 일단 펜체소으로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안돼 안돼 내기 심하네 야 그냥 리박을 해야겠다 맞지 리박이야 이거 답없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2만명이 순간적으로 다쳐서 그런가봐 2만명이 순간적으로 다쳐서 그런가봐 순간적으로 다친거 같아 꼬봉이 형 오시고 아 그러네 어 채팅이 안그러네 아 어디서 지는거야? 저거 저거 사는데 엄청 멀리서 오셨다 이따 용이 형님 들여서 주세요 아 아 난 딴 데 가야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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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들어가나 지금 다 들어갈걸 지금 다 들어갈걸? 어 지금 다 들어가죠 형 어 채팅이 많이 치나보다 응 어 이럴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난 나도 없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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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오메 사진 올려고 어? 오메 앞에 사진 올렸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도 그 사진찍도도 아직 찍어놨어 나한테 형 찍어놨거든 잠시만요 여러분들 하하흫 저 술술 이거다? 응응응 다 부어놨어요 우선 으음 좀 줄여주는거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케익 어쩐 일로 써진 거예요? 저 여기 케익 셔틀인데 어? 진짜? 케익 먹자! 케익 안 줘도 좋겠다! 어우 좋네 잠시만 열어봐 아 너무 심하다 와 리방하자 리방해 그냥 리방해? 어 페이콜 걸 다시 해 너무 심한 안 풀리네 그래 근데 사람 여러분들 1초 리방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영호 굿밥 먹으러 갔어요 형 영호가 계속 굿밥 먹고 싶어 했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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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면 됐다 아 됐다 됐다 씻고 걸렸어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영호가 갔어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어 됐네 태경이 형 어디 갔는데? 와장치 와장치 여러분 됐나요 여러분들? 됐네 뺀 거 같은데 됐어? 조금 더 됐나? 여전히 안 가? 어 왜 갈라 그래 어디가 어디가? 네? 아휴 여전히 가 여전히 안 돼 아 왜 그래요? 아 왜? 아 왜? 그냥 가시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형이 형이 보냈어 왜? 아직 아니 아니야 아 왜 그래 효자 진짜 싫어해요? 어 효자 진짜 싫어해 아 진짜요? 아 근데 꼬부가 네? 이 납장은 없냐? 아 친구니까 아니 아니, 아 내가 형들 왜?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러세요? 먹어봐 한잔 먹자 워름 타입이 훨씬 낫다 시원하네 짠 뭐가 어색해요 여러분들 다 먹혔어 별이 님이 이영오네 별이 님이 이영오네 별이 님이 이영오네 근데 왜 쉬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오래 한 거 같아서 쉬고 있는데 방송을? 야 남자친구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원래 여캠 분들은 좀 쉬면 남자친구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봤어요? 남자친구 만나는 걸? 근데 그 소문이 있던데요? 그건 소문이잖아요 아니 뭐 이런 말까지 하긴 했었지 앤디 포스 님 뭐 아 왜 그래 형만 회장 아니에요? 아 네모 회장님이다 아 그래 그냥 실황과 그 아니야 아니야 형이 실황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이제 쪼꼬부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57이요 형 왜요? 형 기준치기가 한 10cm가 작는데? 거울기 8cm 어 그냥 귀엽다 와 근데 얼굴 진짜 작다 진짜 작다 개경화긴 해 아 우리 다 안 취했어 얼굴 개 작네 아니 근데 쪼꼬부님 누구랑 제일 친해요? 저요? 아무래도 되게 많이 보고 아 나 남자 말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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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남자 여자랑 분명히 말씀해 아니 불러달래 아 아 아 우린 또 BJ끼리 고충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아 여자 BJ끼리 다 친할 거 같아 서로서로 어 그럼 맞죠? 우린 또 그런 거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 형 근데 누가 한 명이 진지하게 빡쳐달래 아니 아니 원래 아뭐 케이야 뭐야 아니 좋아했어 정상인데 왜 그렇게 야마들로 왔어 아니 진짜 게임 졌을 때보다 참빡친 거iah 아이 este Philip 뭐야 thrived 왜그래 으 그것까지 하시나 아니 원래 방송에 끝은 여자야 하루도 적죠? 그렇지 2만명부터 2만 5천명도 누구야 나 술에 먹지 않아? 잠깐만! 조그마니도 먹어야 돼 술 안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술 안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술 안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얼음돈이니까 존나 천막부터 빡세 얼음돈에 갔어? 너 나왔네? 나 물씬 나왔네 물씬 나왔네 물씬 나왔네 얼음돈이기 훨씬 나왔네 얼음돈이기 훨씬 나왔네 아니 꼬부가 해운대에서 왔어? 아 진짜로? 아 우리 케이크 먹을까? 꼬부기가 사온 거? 아 먹자 저거 아 먹고 싶다 표정 봐봐 왜? 야 잠깐만 꼬부가 아이고 100개 선물 가야 돼 너 우리 집에 오기로 했잖아 왜 너 캔슬로 왔냐 아이고 컨텐츠 하기로 했어 컨텐츠 스타 예주도 컨텐츠 하려고 했지 아니 진짜 아니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여캔들한테 다 넣고 있지 좋지 난 진짜 한 번도 보는 적 없어 단 한 번도 근데 꼬부기는 어떻게 알았는데 얘가 먼저 왔어 아 진짜? 아 아 나는 안 보내 가민조타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로 방송으로 재밌게 하려고 하는거지 어 진짜 한 번 보내지 난 보낸 적 다 한 번도 아 향이한테 보냈잖아 아 아 나 모를 거 같아 형 우리들만 아는 얘기야 야 영호아 돼지국밥 못보니까 돼지국밥 못보니까 돼지국밥 살았네 아 잠시만 어 어 아 향이님 연결시켜줘 지금 전화? 어 어 있어? 번호 있어? 그러어 그럼 빨리 불편해하셔 거절 안하잖아 알겠어 아 아 하이님 뭐 부산 사세요? 창원 가깝지 어 창원 가시더라고 어 어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캠사랑 태기 형님 뵙기 감사합니다 아니 좀 채팅창 좀 더럽게 하는거지 아 여러분들 방태해주세요 왔는데 왜그래요 싸딱으로 태해 그냥 빨리 떼어 태지형님 방태해주세요 방태해주세요 아이린 뭐 이러면서 어 방태해주세요 어 어 도대님이 누구야 해? 여여여여여 혹시 그러면 좀 얘기 좀 하자 아아 재욱이 형이랑 일단 풀어야 돼 잠깐만 아 여자 좋아하는거 맞아요? 310이라나요? 아 아 왜그래 아 왜그래요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잠깐만 아 정체가 뭐야 게이머 때도 그랬어? 어 어 그랬나? 내가 볼 땐 여자 좋아했는데 어 여자 진짜 좋아한 걸로 아는데 바꼈어 가치관이 바꼈어 뭐야 아니 가치관이 컨셉 아니야? 위험한 얘기 아니야 가치관이 바꼈다는 거는 아니 뭔데 컨셉이겠지 컨셉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말해봐 아니 솔직히 말해 그럼 연지랑은 왜 이렇게 놀아 아 제 농담은 그분 진짜 농담은 장돌이를 때릴거야 장돌이로 쟤 때릴거야 쟤 대관이 때릴거야 대관이 때릴거야 대관이 때릴거야 형님 나 어제 하는데 대관이 때릴 때 대관이 때릴거야 나 지속보다 나 뒷산하냐고 진짜로 저기요 저 놀리신 거예요 이랬잖아 막 성화하는데 대관이 이러는데 그리고 하다가 대관이 이러는데 아니 짠말 하지 말고 좀 먹어 아니 이런 말 안 하고 형 가면 안 돼요? 넌 무슨 술 먹으러 왔냐? 아 점용 누군지 모르죠 먹으면 나 스토커에요 그냥 문해 갈게요. 이분은 알아요 이분은? 아니요 몰라요. 아 그럼! 아 이건 진짜인데 김태현 놀란 말이야. 몰라요. 아예 단견밖에 안 봐요? 아 누구 알아요 여기서? 여기 스타방이잖아 스타방. 영어 알죠. 영어는 방금 시장식에서 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잘 몰라요. 누구 알아요? 킹이 형이랑 이렇게. 나? 아까들에 목맥킹. 그래가지고. 야 유튜브에 쪼꼬믹이 아닌 유인한 디제이 형 올려놔. 우리 형 가야겠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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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하자. 남자 나오면 안돼. 아 뭐 어디 이창하자 이 형도. 진짜. 이 형 왜 이래. 남자 나오면 안돼. 여자 나가야 돼. 진짜. 남자 여자 나가는 거 아니야. 여자 나가야 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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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욱이 형. 재욱이 형. 재욱이 형 진정해. 재욱이 형 진정해. 재욱이 형 진정해. 아잇. 근데 이분이 그분이에요? 3일 안에 그? 아잇. 아냐. 아냐. 아니 근데. 예전에 그 글 본 거 같은데. 아. 그분이 있는데 그분 아니야. 아니 근데. 도제 님. 이 앱에 더 글래머이야. 아아. 그치. 내가 더 글래머에요. 아! 왜 그래! 아니 근데 내 마트 진짜 안 좋아해! 진짜 아예 안 좋아하네! 받아치는 거 봤어 여러분들? 정신을 그려버리네 그냥. 재수급이네. 조국인 짠! 짠! 이 형은 확실하고 텐션 올라갔어. 아 그냥 같이 술 먹고 즐기자 이거지. 재밌지? 이 자체를 즐기네 대경이 형은. 근데 나 여기다가. 맞는 거 봐. 뭘 말 아니야. 근데 사실 뭐 맞으실 수 있어. 저 알죠? 번트 배웠어요. 아니 2대2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다? 여자 좋아하는 쪽 여자 싫어하는 쪽? 야 꼬부가! 친구 하나 불러서 2대2로 나가자. 우리 조코바 왜 그래? 화가 나다워지네. 근데 이런 파가 있으면 또 이런 파도 있어. 진짜 미치해. 어 재밌게 술 먹는 속도가 봐. 지금 술 안 먹으면 안돼. 어? 술 안 먹으면 안돼. 어? 왜 그래. 진짜. 저 이제. 저 이제. 저 하나 둘 갈. 아 왜왜왜왜왜왜. 10시. 10시만. 아니 저 이거 누리고. 신데렐라야 뭐야. 10시만 가게. 동건리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 아. 집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나 먼저 나가자 진짜.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진짜? 아 이거 먹어 이거. 그럼 좀 향이 님 좀 불러주고 사면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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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10시다. 어. 또. 방성도 방송이 돼. 대중국 한 거 더 하고 올게요. 좀 이따. 대중국 한 거 더 하고 올게요. 대중국 맛있더라고. 대중국 맛있더라고. 대중국 맛있더라고. 여기 이제 슬슬 먹고 벌써 잡는데 방정국이. 아니 근데 김승현님 어디갔어 뭐야. 야. 어메키 어디갔어. 잘해가지고 왔지. 아 진짜. 그래. 여기 멀리서 왔는데. 야 너 뭐 생일 없어? 오늘? 오늘 제이지 생일이잖아. 그래 그거 집안하자. 어. 아. 아. 형 솔직히. 야. 제이디 형 번호 몰라? 아. 아. 기프터콘 원래 불러주려고. 아니 우선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말해주고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이름 한 명씩 말해주고 이렇게. 어. 대회라서 연습 중일 것 같은데. 안 돼 괜찮아. 그냥 전화해. 아. 아. 아 이거는 근데 뭐. 잠깐 하는 거 괜찮아. 아 이거 생일 축구한다고. 경기력에 영향 없어 이거. 급하면 안 받아. 급하면 안 받아. 오 이거 맛있겠다. 아 연습 중이란 형님 괜찮아요. 이거는 뭐 진짜 뭐. 우리가 나쁜 울리도록 그러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 8명이서 축하해주겠다는데. 마음이 하나 중요한 건데. 마음이 하나 중요한 건데. 아. 보내드릴게요. 야 형아 내가 할게. 응. 오오오오오오오옷 일단 비심을게 두개에다가 하나 괴짜다 그냥 내가 젤친이 짚 architect 아 제동!!! 퀄 없어? 왜 다 없어!! 조정한데 있으면 안 맞지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받아 가도 웃게 끊어 봐야죠 여기서 받으니 유튜버가 나와 저걸 보여줬네 일단 끊어보세요 여기서 봤으면 유튜브가 나온다 너가 전화해라 안받는다 제이지 성격상 모르는 분은 안받을거 같아 아니 근데 게임하고 있는거 같아 게임하고 있을거에요 이거 안받으면 그냥 하지말자 맞다 한번만 하라고 너 윈피니까 막 윈처만을 받는거 아니야? 내가 영어 전화는 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게임중일수도 있어 게임중인가보네 근데 여기서 받아야 웃겨 받아야 돼 아 안받네 이러면 진짜 안받는거야 난 한번도 전화 안받은적 없거든 우리 그냥 불러주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라그러네 유튜브로 오케이 영어 어쩔수없다 제동이형 생일축하 제동이형 생일축하 제동이형 생일축하 제동이형 생일축하 아니 꼬묵이가 이거 줬는데 어쩔수없어 아유 가는데 어떻게해 영상올려 제동이형 생일축하해요 유튜브에 올려 제동이형 생일축하 생일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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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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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우리는 생일 케이크 안먹어서 맞았어 용경한테 알아서 먹자 제동이형은 갑자기 게임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하나씩 나눠져있어 기다려봐 와 갑자기 한 명 가니까 신났네 잘갔어 잘갔어 형님 뭐야 진짜 실화야 뭐야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어 진짜로? 뭐가 진짠지 모르겠다 아까 너무 빡쌌어 이거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돼 다 나눠져있어 다 비닐이네 이거 빼고 떠먹어 알아서 먹자 아 근데 나 진짜 꼬부기 내가 부른거 아니야? 그냥 오신거 같아 야 근데 난 방금 꼬부기님 오면서 누가 한 명 생각나더라 누구? 아리 연습주 난 슈기 아 형 친한거 같아 아 형 근데 꼬부니 방송 좀 봐서 그런지 꼬부니 괜찮던데 아 이뻐 실물이뻐 얼굴 존나 주먹만하네 이게 하고싶었던 말 내가 준거 아니야? 오구 짝짝히 웃겨주지 와 이거 뭍혔네 진짜 아 왜그래 죄송합니다 오 아님 이쁘네 오 아님 이쁘네 오 찰칫시다 아리님 오 뭐야 이거 맛있지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오 아 아 발사났다 향이 통화 시켜줘 아 아 한번 맞자 한번 해 아 향이 형이 노래로 하던데 한번 해줘요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아 아 진짜 왜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 가 있을께요 여형토스 뭐야 이번에 스타리가로 대기실 갔는데 서현진님이 있는거에요 ASL 관계자분이랑 얘기하는데 재욱이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도재욱님 저한테 너무 막말해요 정골 아니야 정골?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순이랑.. 남순님이랑 통화하지 않는데? 남순이 진짜 생겼어 나도 실제로 봤잖아 너무 포스있더라 근데 너무 포스있는 사람도 별로야 인간미가 안 느껴져 너무 잘생겨서 별로야 승현이형처럼 푸근해야지 new 이거 곱창전꼴 좀 더 맛있어 먹어봐 아 여기서 일하는사람 아니에요? 저주 아이고 그전에도 많이 터졌네 말이 없는 재홍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제 말 많은 재홍으로 다시 바꿔서 100개 싸주세요 말 많아졌습니다 말 많아졌습니다 야 윤진이가 한번 켜야겠다 이거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태경이 형 괜찮았어요? 아니 이 형 뭔 줄 알아? 1,2,3 터졌는데 이제 수건돌리기 식으로 4,5,6개 누가 쏠까? 누가 쏠까? 이러는 거야 괜찮아졌어 뭐 뭐지 이거? 수건돌리기 아니야 수건돌리기 아니 여자 같다고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갑자기 에? 아니 여자 같다고 아 왜 뭐야 여자들 진짜 수건돌리기 없어서 아 그러냐 아니 말은 안해 갑자기 아 그래요 어때 맛있어요 이것도? 오 좋아 이거 왜 맛있어? 이거는 따로 먹고 아 맛있겠네 국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국물 맛있겠다 이거는 응 오 지리네 이거 간지리네 하 좋네 이것도 먹어 이건 여기다 찍어먹는 거야 네 맛있네 응 내 술잔 어디갔어? 까까 그 분 갖고 왔어 어? 초코불리 아 진짜로? 어 어 오 진짜네 아 백계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계 감사합니다 백계 나는 야 뭔데? 아 쏘노 우리방 또 고정매니저 친구 백계 고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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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밑에 있다고?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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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케이크에 없어 어 그러네 형만 감사드렸어 아 또 백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말만은 재웅으로 다시 백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말만은 재웅으로 다시 백계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성공했어 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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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만은 재웅에게 백계 감사합니다 텐션 올라갔어요 여기도 없어가지고 강하시고 진짜 아시죠? 아니 근데 꼬북이 처음 보는거 아니야? 뭔 상관이야? 하하하하하하 만날거야 나랑? 근데 뭔 상관이야? 별로긴 하더라 하하하하하하 아 왜그래? 왜그래?